여러분들 오늘은 메뉴는 제육떡밥과 기름국입니다. 아니 근데 나는 조금 억울한 게 내가 이 김에 밥을 사준다고 했는데 마트로 국료 똑같은 말을 했단 말이야. 근데 나한테만 계속 밥을 사자고 쫄길래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아 왜 또 이거 입고 왔어? 아니 나 정쌤한테 얘기했더니 입고 갈아입잖아. 아니 왜 이걸 입고 왔어? 왜 입고 갈아입잖아. 입고 갈아입는데 어떡해. 아니 옷 많잖아. 세 번 입었다 이거. 아니 왜 그 만무중에 이걸 입고 왔어. 맨날 안 입다가. 아니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입어? 그럼 반바지? 이럴소 밥 봐. 아 싫어. 아 싫어. 아 이럴소 뒤로 가봐. 아니 제가 고혜한테 밥 사달라고 얘기한 건 맞거든요? 맞잖아. 근데 밥을 사달라고 했지 직접 해달라고 하진 않았어. 밥을 어차피 먹는 건 똑같잖아. 밥 사 먹는 것도 맨날 뭐 어? 우리 회식 카는데 먹자? 오빠 다 좋은 거 아니야? 좋은 거 아니냐고? 그래 내가 만들어준 요리를 못 본 거지. 아 그래. 엄청 흔치 않은 거야 이거. 저번에 그 뭐야 우리 집들이 때 보니까 요리를 좀 잘 하긴 해. 내가 오늘 맛있게 만들어 준게.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만들게요. 배고프니까요. 그래. 도혜야 신혼인가요? 또 이런다 또 이런다 진짜로. 아이고. 이렇게 밥만 첨먹고 갈 거예요. 고혜야. 오늘 위상 충격만 있었네. 요거 하더만 거쳤어. 자 이거 이 도마로 말씀드리자면 이거 한 번이나 사 먹거든. 고혜님 앞치마 잘 어울리시네요. 오빠! 칼도 갖고 와. 다행이다. 감사합니다. 고혜야. 또 뭐? 또 뭐? 양념 만들어야 돼. 수저랑 이거? 내가 할 거? 아니야. 고혜야. 고혜야. 아 이거 지금 신경아. 아 나와봐. 빨리 와. 감사합니다. 아저씨 밥에 일당 줄어넘고. 아저씨 밥에 일당 줄어넘고. 아저씨 밥에 일당 줄어넘고. 아저씨 밥에 일당 줄어넘고. 오오. 요리 좀 하나보네 집에서 그리고. 아 뭐 좀. 아 뭐 좀. 그냥 뭐고. 뭐 파켓도. 알았다 알았다. 아 꽉 빠졌다고. 뭐 이런거. 알았다 알았다 오늘 예민하네. 일단 여러분들 야채 손질은. 네 타이틀 해보라. 아 이거는 여러분은 이렇게. 네. 오오. 싹싹돌. 이렇게 하면 되나. 아 칼질 좀 잘한다는데. 아 그럼 그럼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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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대각. 대각. 약간 대각으로 생각해. 네 이뻐. 요렇게. 하하. 하하. 하핫. 아 오랜만에서 그래라. 아 야 그래 그래. 아 뻗挨워.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. 하핫불. 공예야, 둘이 5초간 아이 컨택하면 선도요. 우수수삼 사업이 매듭 얼른 주석에 감사합니다. 공예야, 전전 연안과 올려놔. 아 좋아! 아 천 개잖아! 왜 안 보냐고! 시작! 시작! 됐죠? 여러분들? 5초 했어! 아니 뭐야, 이게 아니야? 시키지 마라! 그만해! 힘들어! 근데 진짜 색깔 죽이지 않아? 와, 색깔 빛네! 오빠 먼저 먹어! 어때? 맛있어! 근데 진짜 맛있어! 아 나는 왜 그래! 난 최소화 먹을게! 마베아 소염을 먹듯이 먹자! 맛있다니까! 맛없으면 눈을 깜빡여주세요! 진짜 맛있다! 아 연기하지 마! 아 맛있다고! 매워서 그래! 아 진짜 맛있는데? 맛있어! 그럼 내가 이제 계란계란국! 계란국! 곱밖에 안 보이네! 왜 이렇게 하하거려? 난 물 먹었어! 아니 근데 원래 이런거는 밥이랑 같이 먹기 때문에! 아니 나 원래 짝짤한거 좋아해! 자! 아 수태 오빠! 너 땜 수태! 아 적당히! 너 수태 너무 잘했지? 자 그리고! 이거는 나의! 용가리 치킨! 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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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봐 낫다! 오빠는 내가 봤자고 너빈 여자가 좋아 봐야해! 근데 왜! 생김태와 덩치에 비해 너무 조심하고! 매일 헬스테이 별풍상인 것 같기도 하고! 왜! 플레이팅! 먹자! 먹자! 아 배고프다! 척기다! 나도! 맛있다! 아 존나 맛있는데? 그러니까! 딱 먹었을 때 뭔가! 아니 내가 했는데 맛있는데? 먹어도 약간 속 안 부대길 것 같은 집밥이야! 아 맛있다! 진짜 양불지게 먹었다! 인정! 인정! 아! 이제 오늘이 처음에 마지막은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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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다! 맞아! 맞아! 다! 밤에 막혔어! 진짜! 인정! 힘들어